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는 통계 조작이 빠지질 않네요, 언론마다. 매일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들추기게 되면 통계 조작,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통계 조작의 실상이 매일 한 건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작. 그런데 이제 특정 단어에 너무 자주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그냥 보통 명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대한민국은 지금 조작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작이.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고 이런 조작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도 없고 그래서 참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혼미한 시대이고 혼미한 나라가 돼버렸다. 오늘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 문정권의 트레이드마크 같았던 임금주도성장이란 것은 시작할 때부터 참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학과에서 검증받지 않는 그런 가설이자 주장이지 않습니까 임금을 올리게 되면 나라를 잘 살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특별히 경제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은 분들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 그런 주장을 저 지방에 있는 한 대학 교수를 불러다가 그거를 문정권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지적인 오만과 지적인 교만이 국가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경우죠 그 최저임금제를 그렇게 바꿔 가지고 아마 눈에 보이는 효과도 여러분들 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기에 이제 주역이 됐던 씨가 홍장표 부경대 교수죠 아마 이 양반이 1960년생일 겁니다 7부학번 청와대가 통계청 공무원 등을 불러서 불러가지고 통계를 뒤집기 위한 밤새 메일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홍장표 당시 청와대 수석이 경제수석이 이렇게 통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정책 방향이 조금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은 거죠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그냥 뭐 선무당을 여러분 데려다가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정말 참 여기 이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니까 그 통계를 뒤집기 위해서 조작한 과정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했네요 홍장표는 통계청에 전화해서 통계청이 원자료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용원에 정식으로 제공해서 노동용원이 분석한 결과는 거짓 설명자를 발표하겠고 그 다음 날에는 홍장표가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기가 홍무위원에게 시켜 만들어낸 결과를 국책연구기관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로 소개했다 아마 신분이 있는 노동연구원의 홍무위원을 가지고 본인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네요 참 거짓과 이렇게 통계조작을 보게 되면 아직도 큰 정말 우리 사회에 암덩어리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거대한 조작은 지금 손을 대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론조작 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여론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국민을 완전히 쏘기는 선거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지 저는 가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직장생활 한 10년 그 다음 20년 정도 자기 일을 했으니까 30년 정도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타락한 국가가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가끔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조작이니까 그냥 조작이 조작을 안 한 곳이 없을 정도가 그렇게 조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조작 가운데 한국의 조작 가운데서도 가장 앞거는 선거 조작이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지금 큰 문제지 않습니까 홍장표 씨가 1960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이고 이번에 선관위의 신임 사무총장이 된 김용민 씨가 1960년생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한국일보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편리성맨에서 세계적인 제도가 사전투표 제조다 그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한 양반이 김용빈이라는 사람이죠 김용민을 임명한 사람이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입니다 다 60년생이 그렇게 다르게 선택을 한 겁니다 역사에 준엄한 심판이 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천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고대법대를 나온 권호영 변호사가 꾸준하게 이 권호영 변호사님이 가장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2020년 4.15 총선에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광역시 연수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많은 재금표 현장에 참여했고 정거보전 신청 과정에 참여한 것 그래서 요즘에 꾸준히 자료를 내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4.15 총선 대법원의 재판에서 투표지를 펼쳐놓으면 전부가 새로 만든 가짜 투표지들인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재금표 현장에 참여했던 100여 명의 이름에 해당하는 법관들하고 대법원 여러분들 사무처 직원들도 다 아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모두 다 파세 내지 소각하고 이렇게 새로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거를 대법관들이 다 합리화시켜 준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득표수 조작에 비하하게 되면 사실 통계 조작은 조족지혈, 쇠발에 핀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주시 서원구 정거보전 신청인데 검사장 출신인데 재금표 며칠 전에 그냥 다 포기를 해버렸죠 이렇게 빠빠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투표지는 관내 사전 투표지로서 행랑식 투표함에 유권자들이 투표한 이후에 투입하였다가 개표에 의해 투표함이 개함된 이후에 개표 과정을 거친 투표질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새로운 투표지 다발입니다 새로 만들어서 다 가짜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이라면 4.15 총선을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와 범죄가 일어난 것이고 이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대표자들로서 대의를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선거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대부분이 재판하는데 이런 불법이 덮인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 투표지인데 사전 투표지는 사전 투표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그런 출력물이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이걸 다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이걸 해놓으니까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함을 다 갈아치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사람들의 주역이 지역 선관위에 사무국장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무국장이 직접 하진 않았을 테니까 사무국장 산하에 핵심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선거를 관여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 투표 이 새로 만든 투표지를 이렇게 투표함에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그 기획안에 따라 가지고 규칙과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소를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소를 후보별 득표소를 만든 것은 정거물을 인멸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제야 전문가나 전문가들의 손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거를 1960년생인 김용빈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 국민의힘의 1959년인 김기현 당대표는 전혀 언급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기에는 너무나 참 위험한 일인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다음 총선하고 대선 다 여러분들 손대겠죠 이런 문제를 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한 책이 이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특히 4.15 총선을 집중적으로 구한 책이 도덕놈들 4권이고 5권이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또 같은 득표소 조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소 조작이 핵심입니다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함을 바꿔치게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좀 더 각성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소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세요